네 출발 좋습니다 툭쭉 갑니다 4단계 4단계에서도 되겠는데요 30초 중간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요 스피드가 대단합니다 이종민 이종민 됐어요 40초 덜레기 구강 자 되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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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는 사실 51초 67 1위는 사실 51초 67 자 이종민 대 대 51초 23 1위로 납니다 야 큰일났네 백드림팀 큰일났네요 아 대단합니다 1위를 깼어요 한강가면 엄청 추울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리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리키 잠시만요 리키는 시간을 딱 얘기하면 그 시간을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얘기 안 물어볼게요 몇초 48초 리키가 48초 온다면 거의 100% 해양경찰특공대가 한강강에 됩니다 리키 도전하겠습니다 해양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오늘 역시 리키 팀에게 패배를 안해줄 것이니깐 같은 팀 본성인의 기록에 0.44초 앞당기며 리키 팀이 리키 팀이 출격한다 48초 리키 이겨야 돼 약속 48초대로 들어올것입니다 48초대로 들어온다면 해양경찰특공대 오랜만에 바다에서 놀지 않고 한강으로 가야되는 상황 자 근데 안좋은건 빗바울이 조금씩 굵어지고 있는 상황을 리키거든요 바로 출발시키겠습니다 준비 비가 어? 우박이야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져요 지금 제 뺨이 우박이 때렸어요 준비 리키 악초로 속에 리키의 도전 자 이 비를 뚫고 있는 것이냐 출발 제발 리키 형 정말 한번 보여주세요 if not then you're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throwing stones 자 리키 선전을 기원합니다 자 스타트 자 편안하게 슬랙라인 두번째 구간 두번째 구간 두번째 구간까지 좋고요 오케이 진짜 빠르다 자 이제 풍선 구간 자 자 자 자 괜찮아 23초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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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철봉 자 위쪽으로 경사가 져있죠 자 철봉 구간에서 자 리키 자 좋습니다 내려왔고요 자 이제 4단계 진입합니다 리키 자 그대로 출발 자 그대로 출발 자 내려오른 자 내려오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40초 자 40초 자 40초 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다면 자 이렇다면 자 7,8초 이내에 골인을 하며 골인을 하며 골인을 하며 골인을 하며 골인을 하며 자 자 이 소비를 기록을 자 이 소비를 기록을 자 이 소비를 기록을 끌 수 있을 풀점 리키 51.83 리키 51.83 리키 51.83 아 3입니다 51.83 리키 51.83 리키 51.83 풍선 하나가 아 이렇게 쉽네요 풍선 하나가 2초만 당겨줬어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줬어요 그리고 아직도 와일드카드가 남아있어요 풍선에서 2초 까먹었어요 맞죠? 아 풍선을 놓고 아 풍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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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선